만점을 이끌다 강리역, 강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최종점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종점검은 여러분들이 수능이 이제 한 달쯤 남았잖아요. 한 달쯤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 공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특히 이제 내가 이번 6평과 9평에서 이제 평가원 시험이 실시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올해 수능에서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꼭 다시 풀어봐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오게 된 마지막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OT를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죠? 자, 슬로건은 강력한 최종점검으로 만점을 완성하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교재는 따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9평이 끝나고 이제 좀 빠르게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막 화려하게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어떻게 공들인 책이긴 책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뭐 풀컬러로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네, 검소하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나 컨텐츠, 내용 자체는 상당히 충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점검의 목표, 수능 출제 20개 주제. 자, 20개 주제가 출제가 되잖아. 이게 그 20개 주제를 이용해서 실전력을 끌어올리려는 마무리 단계에 강조한데요. 그 20개 주제가 기본 문제들도 있잖아. 뭐 충격량에 대한 기초 문제라던가 또는 전자기파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보호의 수호 원자 모형 같은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20개 주제가 선정이 돼서 책에 들어갔어요. 즉, 특난도 특강처럼 주제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해서 고난도들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 나오는 그 20개 주제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총정리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문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문항들을 통해서는 개념들을 점검해 주셔야 되겠고요. 준킬러나 킬러 문제들을 통해서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책 전체적으로 본다면 최근 기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선별을 한 거예요. 올해 6평, 9평, 그리고 3월학평, 4월학평, 그리고 7월학평, 학력평가까지 모두 망라를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다시 풀어봐야 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진행을 했던 제작된 컨텐츠인 특난도 특강이라던가 실전 300, 특난도 모의고사, 1, 2, 파이널, 그리고 6평, 9평, 그리고 학평까지 제가 6월과 9월에서 출제된 이 문제들을 보고 올해 수능에서는 이 문제들을 우리 컨텐츠 또는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이걸 다시 풀어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선별해서 책을 구성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마무리할 때 무엇을 반복해야 되는가 그 반복할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걸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최종적으로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징, 기출 유형 유의식까지 테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범위 핵심 문제들을 수록을 했어요. 그리고 2023학년도 기출 베스트 문항들을 선별을 했고 그리고 제1년 동안의 컨텐츠들 중에 최고의 문항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를 좀 늦게 알아가지고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책을, 이 강좌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와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각 주제별로 그레이드 1, 2, 3 난이도별 단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만 있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전자기파 문제가 그레이드 3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기본 문항, 중급 문항, 그리고 상급 문항인데요. 1, 2, 3가. 상급 문항이 있는 것들은 그레이드 3를 가지고 있고 없는 것들은 그레이드 1, 2로만 되어 있는 주제들도 있다. 알겠죠? 또한 그레이드 1, 2 문제는 바로 문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설을 바로 옆에 동일 페이지에 구성을 해놓았고요. 그레이드 3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제와 해설을 분리해서 따로 뒤쪽에 해설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단원 구성, 3개 단원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뉴턴 역학 6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6개 주제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는 뉴턴 역학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6문제 나오는 거. 비역학 킬러, 특수상대성이론, 연력학, 전기력, 자기장. 이 4가지죠. 이 4가지에 대해서 독립단원을 또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3단원 챕터 3는 비역학 개념으로 구성을 했어요. 개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핵반응이라든가 보호의 수온자 모형, 에너지, 띠, 자성, 전자기유도,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굴절과 전반사, 전자기파, 파동의 간섭, 그리고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렇게 해서 10개, 6개, 4개, 20개 주제로 최종점권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역학 파트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준킬러, 킬러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겠고 비역학 킬러들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즉, 특성, 연력학, 전기력, 자기장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자, 교재 구성은요. 총 문항 수가 처음에는 한 100문항 조금 넘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욕심들이 좀 나고 이런 것들은 꼭 다시 풀어봐야겠다. 그리고 또 기본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180문항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볼륨을 되게 크게 느끼진 않을 거예요. 특히 이 3단원에 있는 비역학 개념들은 빠르게 보면 진짜 하루만 해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예, 물론 아닌 부분 살짝 살짝 끼어 있어 여기서 그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에서 최근에 구평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포함됐지만 금방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네. 자, 180문항이 뉴턴 6학의 65문항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20문제 중에 6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퍼센티지도 비슷하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문항의 퍼센티지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비역학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그렇죠? 수능 문제로 가서 20개 중에 사실 거의 뭐 한 12, 13이 비역학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 상당히 많단 말이야. 거기서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특란도 특강이나 실전 300에는 기초 문제들이 사실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추중점검 체계는 비역학 개념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알겠죠?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자. 그레이드 1은 기본 개념 및 스킬을 점검하고 워밍화학 할 수 있는 문제들로 그레이드 2는 개념 및 스킬을 적용하고 기출 유형들을 반복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레이드 3는 우리의 특란도 특강이나 실전 300이나 또는 특란도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문제를 투자했던 문제들을 즉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그런 신유형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중점검 파이널의 활용법. 자, 실모랑 병행을 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 수능이 이제 3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책이 딱 30일 전에 나와요. 추중점검이. 그래서 수능이 11월 17일인데 아마 17일, 18일 이때 딱 나올 거야. 알겠죠? 17일, 18일 나올 텐데 그때부터 수능 볼 때까지 모의고사들을 쭉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때 최종점검을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책 이름은 파이널 최종점검입니다. 모의고사 책이 아니죠. 그렇죠? 실모랑 병행을 해서 여러분들 실모를 뭐 며칠에 하나씩 풀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단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이때 이 책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비역학 개념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놓친 개념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발견될 거야. 그런 것들을 개념서를 찾아보면서 보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인데 수능 가서 1페이지에서 틀리는 이런 대참사가 발생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반복을 하시면 되겠고 놓친 것들은 계속 땜빵하듯이 계속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너무 체계가 없는 것 같다. 원래 그렇게 공부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야. 비역학 개념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 걸 되게 임시방편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알겠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비역학 개념들을 공부하시면 되겠고 비역학 킬러는 말이야 혹시 내가 특상이 약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항으로도 대비가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N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강좌로 따지면 특강이라던가 실전 300에 있는 비역학 킬러 문제들을 다시 한 번 회독을 하시면서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비역학 킬러는 풀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풀어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킬러들은 되게 좀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게 좀 좋겠지만 비역학 킬러는 나오는 것들이 약간 정해져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잘 반복하시면서 회독하시면서 병행해 주시고요. 역학 킬러는 말이야 충분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빠르게 보는 게 지금 대사가 아닙니다. 능사가 아닙니다. 대사 아니고 능사가 아닙니다. 알았어? 국어도 못하는 사람 같잖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요. 한 번에 여러분이 도전을 해서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그 문제는 진짜 나한테는 필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해법을 잘 보시고 그리고 그 해법들을 손으로 정리해 줘. 알겠죠? 손으로 정리해 줘. 한 번에 못 푼 것들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들 틀린 것들 이런 것들은 강의를 보시면서 역학 킬러 문제들은 해법을 좀 정리하시는 그 정리하는 그 훈련하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능에 갔을 때 역학 문제들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모의고사 회차만 늘린다고 해서 더 이상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실물을 유지해도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부족해. 이런 정리들을 안 하니까 특히 역학 킬러에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 준킬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강의 구성. 자 이거는 수능이 임박했기 때문에 강의를 길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레이드 3만 풀어줄 거예요. 1, 2는 내가 안 풀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 주제별로 그레이드 3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한 40문항 정도 돼요. 그래서 한 강좌당 한 6, 7문제씩 딱 풀어가지고 6강 정도로 딱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6강에서 그레이드 3 문제들은 바로 강의에서 수강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강의는 10월 말에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죠?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0월 말에 완강. 11월 초까지 갈 수는 있으나 거의 10월 말에 완강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그레이드 1, 2도 위쪽에 전부 다 그 스마트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 오래 기출된 것들은 스마트 코드가 없는데 제 강좌에서 가지고 온 문제들은 그 강좌의 스마트 코드를 위쪽에 표시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위쪽에 그 메가스테드 메인 페이지에서 스마트 코드 넣는 검색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으면 강의를 이 최종 점검에 없는 문제들도 그 강의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약간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다른 강좌들에서 막 이렇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마트 코드를 있는 문제들은 모두 올려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레이드 3는 내가 풀어주기 때문에 그레이드 3도 물론 어떤 책에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고 뭐 특특에서 가지고 온 건지 실전 300에서 가져온 건지 모의고사 가져온 건지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그 강좌에 대한 스마트 코드도 있지만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레이드 3는 강의를 보면서 하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설도 있습니다. 해설과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스마트 코드로 강좌들을 찾아갈 수 있게 알겠죠?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강의도 잘 활용을 하셔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 자, 이 마무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마무리를 이 한 달 동안 제대로 못하고 이 한 달 동안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시간 낭비를 한다면 수능에 좋은 경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선생님 1년 내내 공부 잘했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 달의 마무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아서 준비를 한 강좌니까 잘 활용하셔서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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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